나마스테 공박사의 몸챙김 입니다.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고 스스로 몸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반 수정 그리고 골반의 기능, 골반을 잘 맞추기 위해서 동작들을 좀 해보실 건데요. 골반이 잘 맞춰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중심식은 골반이겠죠. 골반이 틀어졌을 경우에 척추도 틀어지게 되구요. 골반 안에는 가장 중요한 생식기가 또 연결되어 있죠. 생식기의 기능들도 안 좋아지게 되요. 하체에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골반을 잘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골반을 부드럽게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서 골반의 균형을 맞추고, 골반의 틀어진 곳이 어디 있는지 동작만 봐도 아실 수 있어요. 발바닥을 붙였을 때 무브의 높이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주로 앉아 있느냐만 봐도 아마 아 내가 보통 이렇게 앉았구나 그러면 반대로 앉아야지 이런 식으로 내 몸의 습관과 반대되는 동작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좀 이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다리를 해서 앉아 볼게요. 엉덩이와 뒤꿈치 바닥이 닿는 면의 면적을 봐도 아 내가 만약 이만큼 떨어져 있다 이 높이와 반대쪽으로 앉았을 때 이 높이가 차이가 클수록 내 골반이 많이 한쪽이 이렇게 돌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거에 이 다른 점이 뭔지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골반이 주로 밖으로 전반되어 있는지 후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한번 무릎과 무릎의 높이를 갖게 하시고 뒤꿈치 엉덩이 가까이 두어서 일직선 만드시고요. 무릎과 이 느낌을 잘 감지해 보세요. 자골뼈의 높이가 엉덩이 어디 있는지 양쪽 골반의 높이가 같은지 잘 느껴 보시고 반대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느 쪽이 불편한지 찾아보세요. 육안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분들도 계시지만 큰 차이가 안 나는 분은 아마 느낌이 약간 아 이쪽으로 하니까 불편해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이걸 먼저 찾아서 불편한 쪽으로 평상시에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주고 동작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발바닥 붙이시고 먼저 골반 열기부터 할게요. 발바닥 서로 밀어주는 거 유지하시고요. 발약근 조이시고 아랫배 펴서 요추를 늘립니다. 어깨 힘 빼시고요. 턱 당길게요. 자 아래로 흔들흔들 골반 열어서 아래로 흔들흔들 이제 엉덩이 좌우로 흔들흔들 자 그대로 그쪽으로 넘어갈게요. 이 동작 아이디를 하면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요. 잘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냥 좌우로 왔다 갔다 그래서 등과 허리까지 마사지 해주세요. 올라올 때 옆구리 힘으로 배에 힘주고 올라옵니다. 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으세요. 네 좀 더 탈탈탈탈 털어서 고관절 서위보 안쪽까지 자극을 줍니다. 충분히 골반 주변 풀어주셨으면 천천히 내려가 돌립니다. 상체의 힘을 완전히 빼고 엉덩이 따라오지 않게 내쉬는 호흡에 상체의 힘을 툭 빼고 골반에 자극을 느껴보입니다. 발바닥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천천히 꼬리뼈부터 말아서 부드럽게 올라옵니다. 이제 마시면서 무릎 들었다가 앞으로 천천히 펴시고 무릎의 긴장감 풀어줍니다. 반대쪽으로 다리를 돌려서 골반 조이기 들어갈게요. 골반의 높이 같게 종아리 살을 옆으로 빼내 주시고 골반 맞춥니다. 엉덩이 높이 천천히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내려갈게요. 골반 조이기는 성이 되면 좀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은 어려운데요. 무리하지 마시고 다리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상체의 힘을 빼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옆골이 허리 틀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 골반 쪽 자극이 온다 정도만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골반 쪽 눌러줍니다. 무릎 구부린 쪽으로 이때 양쪽 옆구리가 좁아지지 않게 펴내시고 어깨가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어깨 안 좋으신 분은 차라리 팔꿈치를 살짝 구부립니다. 이제 골반 더 꾹 누르고 복부, 가슴, 목순으로 돌려서 골반 더 조입니다. 내쉬면서 배꼽 당기죠. 자, 마시고 내쉴 때 천천히 무릎 펴고 무릎의 긴장감 없앱니다. 반대 다리 해볼게요. 종아리 펴시고 내쉬는 호흡에 아래로 내려갑니다. 양쪽 옆구리에 길이를 같게 하고 상체 힘을 빼서 조금씩 조금씩 지그재그로 내려갑니다. 발바닥 바짝 당기시고 골반의 높이를 같게 해주세요. 자, 반대파 올려서 다시 한번 구부린 다리 쪽 골반을 내릴게요. 이때 오른쪽 옆구리도 좁아지지 않게 길게 펴냅니다. 어깨 힘 빼시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빗듭니다. 내쉬는 호흡에 복부 내쉬는 호흡에 가슴 내쉬는 호흡에 목숨으로 옆으로 넘깁니다. 동작 해보시고 잘 안되는 쪽 그리고 더 불편함이 느껴지는 쪽을 한두 번 더 반복해서 진행합니다. 골반의 균형을 맞추도록 해보세요. Og. 오늘의 모습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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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배꼽을 주변을 꾹 누릅니다. 마시고 내쉴 때 손끝으로 꾹 배를 눌러주세요. 장기를 잘 풀어줍니다. 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다리를 꾹 묶었기 때문에 혈액이 배로 많이 가게 되어있어요. 꾹 눌러서 배 주변을 마사지합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전반이 심해서 허리가 가하게 많이 뜨시는 분은 허리 뒤에 수원을 받쳐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호흡과 함께 마시고 내쉴 때 꾹 눌러냅니다. 마시고 내쉴 때 꾹 눌러냅니다. 마시고 내쉴 때 꾹 눌러냅니다. 무릎이 아픈 분들이 계세요. 이 동작 하시면 아프시면 천천히 일어나시고 가능하면 10분 이상 유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복부 마사지도 함께 진행합니다. 내쉴 때 내쉴 때 배꼽 촉시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깁니다. 내쉴 때 배꼽 촉시 쪽으로 천천히 끌어당깁니다. 배꼽 코디 배꼽 Hit 누르시다 보면 통증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곳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지그시 꾹 눌러줍니다. 아픈 곳에는 병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지금 조금 아픈 것을 미래에 크게 아플 수 있는 통증을 지금 작은 자극으로 미리 예방한다 생각하시고 좀 더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지그시 꾹 눌러줍니다. 충분히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풀어주세요. 아픈 곳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지그시 꾹 눌러줍니다. 아픈 곳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지그시 꾹 눌러줍니다. 아픈 곳은 조금 더 정성스럽게 지그시 꾹 눌러줍니다. 충분히 풀리셨으면 두 손바닥으로 배 전체를 쓱쓱 쓸어서 마사지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충분히 배 마사지 하셨으면 일어납니다. 옆순으로 팔꿈치 뒤로 정수리 먼저 누르시고요. 충분히 호흡을 하시고 괜찮아지셨으면 지그재그로 올라옵니다. 손바닥 뒤로 해서 지그재그로 잠시 일어나서 무릎 구부리고 일어나서 허리에 긴장감 상팁니다. 어떤 자극이 오는지 살펴줍니다. 무릎 엉덩이 뒤꿈치 안에 넣으시고 천천히 상체를 숙여서 방금 전에 왔던 허리에 긴장감 반대 동작으로 풀어줍니다. 내쉬면서 엉덩이를 뒤꿈치 아래로 조금씩 조금씩 떨꽁니다. 내쉬면서 엉덩이 아래로 떨꽁니다. 마시고 떨꽁니다. 꼬리뼈부터 말아서 올라오시고요. 충분히 허리에 긴장감 풀어졌으면 다리 펴서 방금 전에 왔던 무릎의 긴장감로 풀어줍니다. 아래로 툭툭툭툭 좌우로 털툭툭툭 다리의 모든 긴장감 풀어냅니다. 생리통이 있거나 또는 골반이 불균형으로 온 허리 통증의 경우 골반 수정을 통해서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